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라이프 패턴을 좀 바꾸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 이유는 제 시간 중에 가장 노른자 시간을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른자 시간은 저한테는 아침을 먹고 난 그 시간 그 이후에 한 11시부터 3, 4시까지의 그 시간이 저한테 노른자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과 독서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시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나니까 밤이 되니까 운동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과 산책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하니까 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른자 시간에 제가 나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말씀을 못하고 저녁에 하거나 아니면 내일로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되게 많은 자연과의 교감 자연에서 주는 영감 그걸로 글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나서 항상 혜택을 받는 것은 저 자신이에요 읽고 나면 제가 감동받거나 힐링되거나 또 뭔가에 또한 영감을 얻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과의 교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여령 선생님의 눈물 한 방울에서 되게 좋았던 대목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목은 없고요 굳이 짓자면 주목과 유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알아도 유목이라는 말은 잘 모른다 주목은 한 곳만 주의깊게 바라보는 것이고 유목은 일정한 초점 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시선이다 윤선도는 강촌 온갖 꽃이 먼빛에 더욱 좋다고 말한다 주목은 대상에 밀착하려고 다가선다 유목은 대상에서 멀어지면서 떨어진다 노자를 만난 공자가 그를 용이라고 칭하면서 노자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자의 시선이 바로 유목이었을 게다 공자는 세상만사에 주목하고 주저하게 이르면 더욱더 심해진다 노자는 자연의 모든 것을 물구름이 바라본다 금붕어 어항 속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림으로 재현하라고 하면 한국 아시아 학생들은 금붕어뿐만 아니라 어항 속에 들어있는 수초나 돌과 같은 것도 그린다 그러나 서양 학생들은 금붕어만을 그것도 자신이 관심을 둔 금붕어만 집중적으로 그린다고 한다 주목과 유목 그 두 시선의 차이에서 동서와 문명이 갈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저는 주목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유목이라는 단어는 유목민 그리고 돌아다니는 방랑하면서 사는 그런 유목민 정도로 알았지 유목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My eyes are focused on you 성경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내 눈을 두었습니다 라는 그 구절 때문에 제가 주목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중요한 거에 주목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늘 주목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유교는 잘 몰라요 그래서 공자 노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노자가 조금 더 장자와 노자가 좀 더 자유로웠던 사람이었던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는 노자가 갖고 있는 생각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상을 약간 이렇게 관찰하고 관망하면서 보는 그 자세도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서양인들은 하나만 주목해서 초점을 두어서 하는 것 같고 아시아는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목하면서 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궁금해요 주목하는 사람인지 유목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 돋보기도 필요하지만 만원경도 필요하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도 봐야 하지만 멀리서도 봐야 하는 풍경이 필요한 정말 다양한 각도와 시각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여령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낙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림 중에 사람이 걸어가는 듯한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림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듯한 그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신 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가시기 전에 어떤 말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어떤 영감을 줄 것인가 기대하면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읽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여령 선생님 괜히 정말 대문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멘 такое